과연 진실은 뭘까요? 그림자는 작전 중단이다 철수하자 저는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넌 멋있는 경찰에 난 생계형 경찰 할 테니까 아저씨가 나 경찰 특채시켜주실 거 아니면 그냥 가시라고요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만 나하고 같이 일해볼래요?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나 달리기하는 재수는 있거든 정연아 넌 좌파야 시나리오 써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어머랑 놀러 가자니까 그리핬 오빠랑 놀러 가자니까 나와 내 친구들은. 동작 그만! 동작 그만! 내가 직접 찾아봐야 되겠어. 그 그림자로. 그 그림자로. 복수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. 복수를 도와준 사람을 찾는 거예요. 중앙정보국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. 그게 누굴 거야? 혹시 그림자님? 나한테 제대로 한 분 걸려봐.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. 그림자가 되는 거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. OCN 두 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